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응답받는 시간 됩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추건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등 각양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한 사람으로 딱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불행하게도 환경이 가시와 엉겅기로 바뀌어 버리게 됐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그리고 저들의 질병 이런 또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탄은 원래 사기꾼이거든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도둑이 누구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와서 뭐냐? 너희들에게 행복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하고 건강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하고 너희의 가정의 평안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기쁨도 다 도둑질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 도둑맞은 걸 회복시켜 주려고 왔다 너에게 생명도 얻게 하고 너가 사랑도 풍성하고 평안도 풍성하고 그리고 감사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내속을 지배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까 봐 두려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비라는 사람이 늘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악시 죄라도 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죄를 져서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요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성경 말씀 6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비라는 사람이 뭘 다 잃어버렸느냐 늘 자기가 걱정한 것이 평안을 잃어버릴까 봐 불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두렵고 정신적으로 늘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언제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부정적인 것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어떤 공포 속에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억압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적인 질병이 이 의학적 보고에 의해서 보면 이 신체적인 질병의 70%가 마음이나 정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가 이제 내가 병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병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암의 공포를 제일 무서워하느라 암이다 하면 꼭 죽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이에요 하는 순간부터 딱 꼭 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잘 굳게 지키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생명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문사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가 사느냐 이건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주 안에서 마음을 좋게 먹어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다는 생각, 너 죽는다는 생각 모든 것이 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공포에 휘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기뻐요? 슬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불만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와 화평과 실학이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게 서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디를 가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기뻐, 희락,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아, 저 사람이 천국 사람이네, 천국 사람이네 하고 가는 걸 보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언제나 올곧게 살고 있고 그 사람이 늘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 집구석에 들어가면 뭐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도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뻐 생글생글 웃으면서 옆 사람 한 번 얼굴 보면서 생글생글 웃어봐 그러니까 또 장례집에 가서 생글생글 웃지 말고 이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서산하기를 바라고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찬송가 부르는 건 이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막 나오면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고 있네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와서도 인상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은 그건 벌써 마귀에, 손아귀에 들어갔어 마귀가 그런다고 넌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내쫓기 위해서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믿음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 거야 내가 이런 어떤 지금 병원에 갔던 이런 질병이 나를 지배했다 너는 이러이런 병이 왔다 그랬을 때 이런 병이 언제 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 병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 내 병은 다 물리쳤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 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는 거야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그 잘못된 것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병에 걸리지도 않아 걸렸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은 났어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여기에부터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자꾸 물리쳐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 자꾸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 안 해주고 나쁜 말 하잖아 아니 그러지 마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자꾸 나쁜 거 보내주고 좋은 말 하면 맞아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담당해 줬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수의 날까지 나는 건강하다 누가 감히 나를 침범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자 감당할 때까지 나는 다 나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 죄도 담당해 줬고 내 불이한 것도 의롭게 고쳐주셨고 내 질병도 다 담당해 주셨다 베드로서 2장 24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의에 대하여 살고 모였어요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크게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나의 병은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말씀을 막연하게 누구의 말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늘 욕기서 1장부터 읽어보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올까 봐 하나님 앞에 침판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질병이 올까 봐 그게 늘 두려웠는데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사단이가 딱 갖다 주는데 사망이었지 물질 다 뺏겨버렸지 질병 걸렸지 부부관계 깨졌지 이런 불행함이 엄청나게 욕에게 온 거야 그래서 욕이 막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자기 신세 타령도 많이 해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 그런데 욕이 뒤늦게 깨달아 뒤늦게 이 욕기서 42장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만 안고 살았다는 거죠 무서운 공포만 이 사람이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기서 42장 2절부터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듣긴 들었어 들었는데 내가 죄지면 이런 재앙이 올 거다 뭐가 올 거다라는 이런 노파신과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돼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내가 참 답답한 인간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다 그런데 내가 말하겠사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우니 주여 내가 알게 없어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우는데 이제는 눈으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봤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봤느냐? 1절에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1절에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우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완전히 자기 신세가 완전 코가 슥자여 불행한 사람이고 다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열 자녀가 다 죽고 그런 불행한 생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둠의 영이 다 떠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명이 탁 들어가 버리니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욕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하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욕에게 이전 소요보다 으뜩이 좋다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던 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했던 그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갑절로 돌려주더라 그러면서 욕기 42장 12절에 요하께서 욕의 만련에 욕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는데 갑절로 줘서 양이 만사천 낙타가 육천 소천결이 암락이 천을 두었다 그것만 아니라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수명 다 하고 죽었다 언제? 염려와 근심과 두려울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막 쓸어부어다 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괜히 불안하고 내가 이 병 걸리면 어떡할까? 조금만 아파도 아 이런 병 아닐까? 이렇게 염려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이걸 예수 이름으로 싹 꺼져버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잘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산이거든 이거를 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줬냐면 마태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셨는데 예수님이 택한 것만 아니라 저들에게 권능을 줬다 무슨 권능을 줬느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도록 그런 권능을 줬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오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박수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가운데로 가야 돼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제게 세계로 약속한 말씀 믿으세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루 빛상의 풍놈 영원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싸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광명한 그대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싸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주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싸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빛가운데로 가면 이제 어둠형이 다 떠나가버리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기도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그러더니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데 라삐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부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열매가 없었어 이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성전을 청호하고 나와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잎사이까지 싹 말라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란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받으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거나 육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딴 데 찾아갈 게 없어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하는 건지 다 알게 돼요 그저 못 있어도 걱정이 없어 에이 걱정 없어요 제가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가면서 우리가 헐떡헐떡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두 발짝도 못 가서 또 불신앙의 자리로 빠져버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오는 것을 보고 처음엔 놀라서 유령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다 예수님은 오라 하세요 그런데 이리 와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갈 때는 무리를 걷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놓쳐 뭘 보게 됐냐 환경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게 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거 빠지 못하거나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일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30일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다 보면 환경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노이리제가 생기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 걱정이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을 믿어라 환경을 보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저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해 가면 집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뭐 딴 거 바라보지 마라 믿음에 주고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 모든 것을 너에게 불완전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직 그분에다가만 집중해라 예수님만 찾아라 예수님만 찾아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너 문제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다고 해결될 거 없어 딱 문제가 생겨 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태평하기도 하다 태평하기도 하다 야 그렇게 믿는다고만 한다고 뭐 다 해결되냐?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하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난 걱정하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명령하면 된다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의 앞으로 나가는데 이 장애가 돼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게 산인 거예요 산 그런데 이 산을 뭐라고 하는 거니? 개울러 가라고 그러질 않아 주님이 노력하고 박박박 개울러 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거 옮겨라 그런데 옮기는데 네가 그냥 포크레인 갖다 퍼서 올리라는 게 아니고 뭘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명령해버려라 자 읽어보세요 마감 11장 2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믿었냐? 그러면 이 산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그 있으면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걸리적거려? 예수 이름으로 꺼져버려 꺼져버려 방해하고 맞는 거 나가 이렇게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로 오는데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뭐 할 줄 믿고 뭐 할 줄 믿고 이뤄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믿냐? 믿고 아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포크레인 갖다 퍼내고 뭐 삽으로 보내고 할 필요 없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 그런 것들 그냥 입으로 명해버려 명해버려라 병이 있다 암이 있다 이거 끌어안고 있고 기어올라가서 내가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 믿음으로 명해 그런데 내가 말을 한 것은 됐다고 믿어야 돼 그런데 눈에는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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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흥이 났을 때 춤출 때 보니까 이러더라고 누가 뭐라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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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신나서 난리지 여러분은 졸라고 그러는 것 같아 주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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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춤추고 가 이따 갈 때부터 가 뭐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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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545장 찬성 환영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다 이 산이 옮겨지게 돼있어 옮겨지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갔어 믿음 위에서 나갔어 의심거리고 걸어갔어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 맘에 의심 없이 이 맘에 의심 없이 이 맘에 의심 없이 사랑한 듯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시 그렇습니다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의심거리고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계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는 내 앞 모든 장소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모습이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짓도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 막고 있는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해버리면 선언해버리면 그게 옮겨지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느니 만일 너에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자꾸만 씨 겨자씨만 한 할 만큼만 있어도 이게 다 믿음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 왔었으면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그랬을 거야 근데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진다 또 또 내가 그래 너희가 그러지 말고 성경은 나에다 맞춰야 돼 또 자 여기 너희라는 단어를 나로 바꿉니다 나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부장 보세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명령 많으세요 그러잖아 말씀 많으세요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명령으로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 많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명만 하세요 명만 해주세요 명하면 내가 그대로 가서 명해버릴게요 명령할게요 그러면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 뭐 믿음이 크게 자화상으로 보여진 게 아니고 그냥 명령대로 된다고 믿은 거야 내가 말로 선포한 대로 된다고 믿은 것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엄청 상당히 굉장히 대단하게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 하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싹 나버렸다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거든요 응답받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하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이미 응답해 줬잖아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 믿냐? 그러면 너 앞에 있는 산을 명해해라 널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을 명해서 옮겨버려라 여기서 절로 가라 옮겨져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하면 겨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옮겨질 뿐만 아니라 너가 못할 게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막힐 것이 없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바울이 이 나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말이죠 늘 기도하는 게 있어 사도바울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힘의 위력의 역사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바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서서 1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힘, 그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여러분 실시하면 위력이라 그러겠어? 태풍의 위력 할 때는 엄청난 거지 이런 말 쓰는 거 봤어? 봄바람에 봄바람이 스치는 위력 그런 건 없어요 아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거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배서 교인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풀어준 능력이 지극히 큰데 엄청나게 큰데 왜 쫄짱부로 살아가냐는 거야 왜 쫄짱부로 답답하게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산이 옮겨지는 건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베푸신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이 뭘까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어느 안에서 역사한다고? 다시 어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도 살리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죽을 병 걸렸어도 어느 안에서 역사하사? 어느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잖아 영도 살리시고 육도 살리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하늘의 보좌우 편에 우리를 앉힌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까지 딱 나를 앉혀준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이런 큰 역사를 믿고 있는데도 안 오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따라합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서와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위대하게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준 능력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데 역사하는데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다 역사하는데 죽은 자격과 안 돼서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일컫는 모든 것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다는 거죠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의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이름이고 이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세계적인 재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뛰어나신 이름이 누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대단하신 분이 누구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 교회의 머리 누가? 예수님이 잘 보세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 그런데 이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이 만물이 다 충만하지만 그 모든 충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능력자여 시시한 자여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맥할 머리가 없냐고 예수님의 성대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맥할 머리가 없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 주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예수 마을 교회 안에 주님의 만물에 충만한 만물이 다 예수 팔 아래 있는데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면서 만물 위에 그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절약이 되어왔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 받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만물 위에 충만함이 하나님 내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디렉터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합니다 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힘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내가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력으로 예수를 믿은 나에게 베풀어 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안다면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제껴지는 거예요 산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내게 좋는데도 그 능력을 왜 받고도 못 써먹냐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줄 때는 나에게 이 장로의 이런 사명을 줄 때는 직책만 준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왜 약한 자를 놓고 기도를 못해 줍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만물 안에서의 그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리소인에서 이걸 배워도 지식으로 듣고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나는 답답해 왜 언제부터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이렇게 목장에 힘이 없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듬케 안고 아픈 자들 먼저 끌어안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쭈빗쭈빗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곤세를 못 써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심하기도 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7월 한 달 동안 저희도 갔다 오게 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주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한 성도 정말 나방이 돼서 날라다녀야 할 이 성도들이 애벌레같이 벌벌벌벌벌벌 끼어다니고 앉아있으니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박맹이 차고 그지가 깡통찰로 그러시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알고 보니 착각했네요 능력자인데 무능한 자인지 알았네요 해봐 착각했습니다 능력자인데 무능한 자로 알았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 고칩시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입대해 의심하지 말고 예수로 명해버려라 그리고 믿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버린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하세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된 거다 응답받은 거다 응답받은 거다 그래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리하면 너희를 나로 그래라 그러지 나로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된 거예요 야고버스 1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까지 이런 사람 모여서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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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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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만 하지 말고 이것도 허리야 디스크가 낫지 다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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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인들은 참 순종을 잘해서 좋아 환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가 백선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이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한한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 안에서 충만하신 그 충만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응답 받았다 오늘 기뻐 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해결 받았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 받는 기도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의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려라 말로 믿음으로 명하여 옮겨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됐다고 확신해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 오늘 기도하고 갈 때 기쁨이 없으면 집에 가지마 기도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내면 응답된 거예요 이상 설교 끝 나 10시면 딱 끝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쫙 잡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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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